2018년 새해가 밝았다 올 한해 K-POP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엑소, 방탄소년단, 세븐틴 등 이른바 EBS의 치열한 각축전이 될 전망 2018년에도 이들 세 팀은 K-POP V그룹 최고 자리를 놓고 멋진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엑소, 데뷔 7년차 K-POP 대표 그룹의 역사는 계속 K-POP 대표 그룹 엑소는 2018년 데뷔 7년차를 맞는다 2012년 데뷔와 동시에 스타덤에 오른 엑소는 이듬해인 2013년부터 연말 시상식 대상 행진을 시작,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연말 시상식 대상 수상이라는 대기록을 쌓았다 또 정규 4집 더워가 100만장 이상 판매고를 기록하며 쿼드로플 밀리언셀러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2018년 엑소는 변함없는 열정적 활동으로 팬들을 찾을 계획이다 진행 중인 월드투어 엑소 플래닛 샵사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본격 2018 활동에 나설 예정 수호, 디오 등 멤버 개별 활동 역시 새해에도 계속된다 S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스타뉴스의 엑소는 콘서트 투어와 개별 활동들도 병행하며 2018년에도 열심히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탄소년단 2018년에도 월드와이드 BTS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데뷔 이후 가장 뜨거운 한 해를 보냈다 지난 9월 발표한 러브 요셀프 승허로 뜨거운 사랑을 받은 방탄소년단은 이어 11월 열린 2017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K-POP 그룹 최초로 초청받아 공연을 펼치는 등 월드와이드급 활동으로 주목받았다 세계 유수 언론도 방탄소년단을 주목하는 등 싸이 이후 전 세계적 주목을 받는 월드스타로 자리매김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12월 27일 발표된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메인 스트림 톱 40 차트 27위 인디펭던트 앨범 차트 35위 월드 앨범 차트에서는 4주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소셜 우십 차트에서도 54번째 1위라는 자체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방탄소년단에 대한 관심과 팬들의 사랑 전 세계적 주목도를 고려하면 그 기록이 끝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방탄소년단은 새해를 팬미팅으로 연다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올 한해도 역시 방탄소년단답게 열심히 활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븐틴 완전체 유닛 병행, 예능, 연기 도전 세븐틴 역시 2017년을 핫하게 달궜던 그룹 데뷔 3년 차 만에 엑소, 방탄소년단과 함께 EBS를 이루며 K-POP 3대 보이그룹의 한 축을 당당히 차지했다 지난 11월 초 공개한 정규 이집틴, 에이지는 발매 직후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 1위 한터 차트 1위에 오르는 등 국내외 음악 차트를 석관했다 타이틀곡 박수로 음악 방송 1위를 연거 부차지하는 등 큰 사랑을 받았다 소속사 플레디스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2018년도 세븐틴에게는 바쁜 한 해가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븐틴은 오는 2월 국내 두 번째 팬미팅을 시작으로 국내 앨범 발매 및 완전체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관계자는 그룹 활동과 병행해 유닛 활동, 예능, 연기 등 개인 활동도 다양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기대를 부탁했다 국내 앨범 망가능 했다 국내 앨범 한 대회생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